네 안녕하세요 범포에트 조정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보안 이슈는 바로 이제 해커는 수천개 워드프레스 사이트에서 암호화폐 트레이너를 배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건 이제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트레이너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NFT 지갑이나 그런 코인 지갑이나 이런 피싱 사이트를 배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피싱 사이트를 배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많이 사용하냐 바로 이제 워드프레스 사이트들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암호화폐나 관련된 그런 악성코드한 피싱 사이트의 점점점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죠. 이유는 코인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 또 1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다양한 이제 알트코인들 뭐 이 다음에 뭐 잡초코인들도 있겠죠. 많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코인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NFT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시장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그 관련된 작품이나 이런 NFT 관련된 것들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커들은 그것들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 같은 거 사이트는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메스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이제 보안 이슈들을 제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해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해킹된 곳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저희가 이제 JS라고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삽입을 해가지고 이런 피식 사이트를 유도를 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커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천 개 정도의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송산시켰다고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악성 광고 같은 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홍보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유튜브 동영상 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링크 정보들 많이 있죠. 상세하게. 특히 이 암호화폐하고 관련된 영상들을 제공을 해주고 그 아래다가 이 링크들을 좀 클릭을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어떤 혜택들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드프레스 사이트 관련된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뭐 치매를 시켜가지고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자이렌들이 어떤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링크들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유튜브 동영상 쪽에 있는 곳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들 같은 경우도 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게 천 개 사이트 정도로 이제 어떻게 이제 추적을 하냐. 음 그런데 요 내용 안에도 있습니다. 그 URL 스캔이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요쪽에서 이제 검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지금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이나믹 리눅스를 좀 변형한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이나믹릉스.com이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여기에 JS 파일이 있습니다. 이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요 사이트들 같은 경우랑 현재 요 도메인 정보들이 페이지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스크립트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요 사이트들은 해킹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거의 다 대부분 해킹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니면 특정한 이제 게시판에다가 스크립트 형태로도 삽입을 하겠죠. 요게 한 2,000개 정도가 지금 현재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더 늘어난 것이죠. 현재 요 시점보다요. 그래서 2,000개 이상들이 지금 현재 악성 코드들이 로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요 같은 경우도 7일 정도의 기준으로 이제 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계들을 볼 수가 있고요. 후에도 어떤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할 때 URL 스캔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요런 도메인들이 이제 삽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로드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도메인 안에 chx.js라고 하는 이 자바스크립트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용자들은 브라우저의 요 사이트에 그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접근하게 되면은 이렇게 강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강제 이동을 하면서 요거를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요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가 살아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분석하는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이트에 접근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요런 문구들밖에 안 납니다. 지금 현재 잠깐 보시면은 아무 문구 아니에요. 요런 문구인거지. 근데 이제 JS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아까 했던 것들을 다운로드 이렇게 받으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말로 이제 그냥 학습 목적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히 활용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이벤트 위에 쪽은 이제 뭐 쿠키 정보 같은 것들을 획득하고 이런 스크립트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실제 중요한 것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접근을 할 때 각각마다 어떤 랜덤 값으로 지금 현재 랜덤 값으로 가서 여기 케이스가 지금 현재 10개 정도, 11개 정도를 준비를 해놨는데 각각의 11개의 그런 피싱 사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11개의 피싱 사이트를 해서 사용자들마다 다른 화면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스크립트를 좀 더 더 분석을 하게 되면은 실제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스크립트가 create-component.js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create-nft1 이라고 하는 함수들 각각의 1, 2, 3 계속적으로 이렇게 랜덤으로 호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안에가 이제 html 페이지인 거죠. 그래서 html 평균은 33%를 뭐 디스카운트 한다, 연결을 하겠냐 이렇게 해서 html 페이지로 여러분들 보이게 돼요. 이 보이는 화면 같은 경우가 바로 요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nft하고 관련된 것들을 너희 지갑에다가 이제 넣어줄 것이냐 아니면 33%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해가지고 뭐 이더리움 형태의 그런 mp 형태의 작품들을 이렇게 이제 줄 것이다. 뭐 이벤트성의 이제 피싱 사이트를 제공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갑에다가 이제 넣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커넥팅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연결 정보들이 나옵니다. 각각의 이제 연결 지갑들, 어떤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냐 저는 요거는 뭐 잘 사용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코인 할 때 이제 업비트만 좀 사용하는데 어떤 동영상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하니까 결제 이제 이제 이런 지갑들, 전자지갑 아니면 usb 형태들을 좀 사용하라 라고 이렇게 좀 많이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인들을 좀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아마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자지갑들을 가지고 연결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계정 정보들을 이제 털리게 되는 거죠. 이게 다 피싱 사이트입니다. 피싱 사이트로 해가지고 경우의 수두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벗어나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가지 있는데 하면 아이디하고 당연히 계정 정보들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관련된 코인들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코인 시장들이 커지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하고 관련된 보안들도 여러분들이 좀 정기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 이슈는 이렇게 워드프레스 해킹하고 그 다음에 월넉과 관련된 피싱 사이트와 연결된 사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